이제 A매치 브레이크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럽리그, K리그 잠깐 쉽니다 하면서 월드컵 최종 예선 우리 두 경기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와의 홈경기 11월 8일이죠 아 11월 11일이죠 그리고 이라크와의 원정경기 11월 16일입니다 그건 중동 가서 하고 이라크는 안 가고 아마 근처 뭐 맞아요 카타르? 다른 지역에서 하죠 뭐 그렇게 중동 어디 가서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이제 홈은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저기 관중 받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 기사들 보니까 매진된 뭐 그 구역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열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예매를 하고 계시다 가고 싶지 나도 가고 싶어요 사실 맞아요 나 달순에 라이브했어 이거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이거 언제 봐 손흥민도 봐야 되고 지금 다 있는데 김민재도 봐야 되고 아 이거 진짜 근데 K리그 제가 지난 주말에 갔을 때 잠시를 딱 갔는데 서울하고 성남경기 이제 그 보니까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선 그 존을 만들어 놓고 치맥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스크 벗고 이야 이제 이제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뭐 위드크로나니까 어 좋더라고요 근데 K리그 이제 국가대표 경기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팬들은 또 이렇게 충분히 즐기고 응원도 하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승부입니다 네 현재 우리가 지금 이란과 1,2위를 다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2위를 노리는 팀이죠 추격하고 있네 그렇죠 이라크도 좀 추격하고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이란과 이란을 1위에서 못 밀어낼 거면 우리도 2위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아랍에미리트나 뭐 이라크처럼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조에서 그래도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그래도 승리를 걷어놔야 우리도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두 팀이 뭐 선수들도 저희가 알고 있는 몇 명이 있는데 선수 말고 일단 감독들이 유명하죠 이 아랍에미리트는 판더메 감독이 지금 팀을 맡아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향상이 됐다라는 평가를 실제로 현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라크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월드컵 감독님을 하셨다 네 작은 장군 아드보카트 아드보카트 생각이 안 나네 어제 저랑 4경기 3경기를 하셨어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그때 아드보카트 감독이 한국에 와서 사실 막 좋은 덕담들을 많이 해주고 갔잖아 한국한테 좋은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경기 끝난 이후에도 한국 정말 좋은 팀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다 그렇게 유럽 지도자들이 와있기 때문에 뭐 개개인들은 우리보다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아주 끈끈하다 그렇죠 이번에 2연전 이게 또 2021년 네 치르는 마지막 마지막 A매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이제 하반기로 내년 넘어가게 되면 조금 그래도 그렇죠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 한번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역시 벤투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이제 뽑았다 응응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우리 국가대표팀에 빠지는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일단 최전방에는 황희조 네 부상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김영권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는데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대체자를 선발하지 않았죠 보통 이제 권경원 김민재 김영관 박지수 정승현 이렇게 5명인데 김영권 선수가 빠지니까 그냥 이 김영권 선수 빼고 중앙수비수 4명만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제 이 수비 라인에 우리가 맞춰왔던 합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추가로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벤투 감독은 정말 자기가 딱 스타일에 맞는 그 안에 약간 가두리 느낌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것처럼 딱 맞춰서 하더라 저도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이건 이 정도면 인정한다 나 킹정 김건희 선수 딱 뽑는 거 보면서 완전 킹정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선수 좋은 선수죠 딱 육학형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뭐 올해 약간 부상이 있었지만 또 회복을 하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주민규 선수가 테스트는 훨씬 더 좋단 말이야 그럼요 그런데 스타일이 벤투 감독은 자기가 나는 이렇게 딱 박스 안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딱 김건희 선수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와 이 정도면 난 킹정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저렇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우리의 대표팀의 가장 핵심인 손흥민을 살려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골을 잘 넣는 선수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살려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한 자리에 있기보다는 위치 전환하면서 변환 주고 스위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가보면 근데 골키퍼 4명은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 이거는 뭐 왜 4명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유럽의 약간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럽에도 최근에 이제 벨기에 국가대표팀 발표가 됐었는데 벨기에 국가대표팀도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4명씩 뽑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골키퍼가 그리고 4명, 5명 계속 뽑는다 해도 필드 플레이어를 뽑는 숫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걸 대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뭐 그렇고 근데 골키퍼는 아무래도 이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베스트 11 한번 해주시겠지만 지금 순위 경쟁에서는 약간 김승규 선수가 많이 앞서 있죠 네 그러니까 조윤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딱 이건 잘하지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벤투 감독의 그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개인들마다 우리의 선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벤투 감독이 갖고 있어서 벤투 감독이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은 어쨌든 발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후방 빌더 때문에 네 김승규 선수가 좀 앞서 있고요 네 수비는 일단은 뭐 여기서 나머지 있다 베스트 11은 최종 조언 한번 해보고 네 그러면 김영권 선수가 빠진 자리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샌백이 김영권, 김민재 네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김영권이 빠졌을 때는 파트넘은 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인터뷰할 때 권경원 선수와 박지수 선수가 이제 김영권 선수가 없을 때 한번 매우 매우 본 적이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마도 김민재 선수와 파트너를 이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권경원 선수가 아무래도 나오는 빈도가 조금 더 과거에 많았으니까 권경원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빌드업 자체도 권경원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권경원 선수가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동감! 그러니까 센터백은 서로가 보완적 관계해야 돼요 네 그렇죠 김민재 선수는 우리 페넬의 바치에서도 보지만 나가는 스타일 빡빡 부셔버린단 말이죠 박지수 선수도 약간 파이터형이죠 아 맞아요 우리가 올림픽 때 봤잖아요 그 이렇게 막 불타는 그 눈빛으로 그러면 두 선수가 너무 파이터형이 돼버리면 저거 이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명이 싸우면 한 명은 라인을 좀 정리해 줄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샘팩 자원에서는 권경원 선수가 좀 더 안정감 있게 뒤를 커버해주고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믿고 딱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에서는 권경원, 김민재 선수가 일단 선발로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비 있는 센터백은 김형권 선수의 빈자리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보이고 미드필더 쪽은 뭐 하나 얘기해 볼 게 있을까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이제 권창훈 선수도 없고 최근에 나상호 선수가 병역 공사활동 문제 때문에 빠지면서 맞아요 나상호 선수를 누가 대체할 거냐 남태희도 없죠? 남태희 선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원상 선수가 들어왔죠 엄원상 그리고 이제 엄원상 선수를 왜 뽑았냐 이런 이제 인터뷰를 또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벤투 감독이 엄원상은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고 참 여러 군데 뛸 거 좋아하셔요 공간 침투도 활발한 선수다 그래서 뽑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뜻은 이제 엄원상 선수가 이제 내 스타일에 맞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일단 지금의 미드필더는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이 되지 않겠냐라고 놓고 봤을 때 큰 정우형 알사 데스키는 그 다음에 황인범 그 다음에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이동경이나 이재성 이재성이 약간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나머지가 살짝살짝 변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저런 걸 얘기하잖아요 백승호 선수나 작은 정우형 선수도 조금 더 대표팀에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정우형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다 아 큰 정우형 그렇죠 우리가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뽑히기 전에는 손준호 선수가 계속 뽑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뽑히고 있는데 백승호 선수는 아무래도 정우형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우형 그리고 백승호 이렇게 두면 미드필더 라인이 조금은 수비적으로 되죠 백승호 선수도 지금 전북현대에서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역할로 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역할을 좀 전환했죠 그러면서 전북현대에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승호 선수가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후방 막판에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정우형 선수에게 몸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정우형은 좀 어떨까 그리고 작은 정우형 선수는 그런데 요새 너무 좋아서 이번 시즌은 그렇죠 이번 시즌 너무 좋은데 미친 듯이 뛰잖아요 저희도 한번 했지만 순속은 손흥민 뛰는 양은 박지성 해버지 약간 이런 스테이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일단 정우형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다 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벤츠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진짜 아무데나 원하도 중앙 그런데 지금 프라이브르크에서 잘하고 있는 역할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입니다 좀 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좌우 측면에서 뭐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이 자리를 대체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 산이 좀 높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득점이 필요할 때 투톱 같은 전술로 갈 때 최전방에 손흥민 놓고 그 옆에 정우형을 놓는다든지 그러네 이런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백승호 선수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큰 정우형 그다음에 황인범 이재성 이 세 선수가 기본적으로 조금 앞서있는 느낌인데 두 경기를 치러야 되고 하나는 또 이렇게 홈 갔다가 중동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라크 원정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수비적으로 큰 정우형과 백승호를 이렇게 같이 세워보는 것도 네 괜찮잖아요 그리고 황인범을 한 칸 정도 더 올려보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는 아마 백승호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스타일에서는 또 백승호가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결도 있냐면 큰 정우형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맞아요 볼을 굉장히 잘 차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뛰고 항상 유니폼이 더러워지는 선수죠 팀을 위해서 팀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그래도 거기서 볼줄이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백승호가 해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백승호도 많이 뛰면서 또 볼줄 원래는 이제 백승호 선수도 전진 패스가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우 최근에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쫙쫙 뽑아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두 선수를 약간 공조시키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두 경기 다는 좀 그렇지만 한 경기 정도는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도 사실은 정우형 선수 옆자리보다는 하나 사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정말 좀 이강인 선수처럼 킬패스를 뿌려줄 때 좀 더 빛이 나는 선수라서 황인범 선수도 조금 더 위쪽에서 봤으면 좋겠는 이런 좀 마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쩌면 가장 큰 지금 이번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이슈죠 이슈라고 한다면 어쨌든 거의 북박이죠 황의조가 빠졌다는 거 그렇죠 황의조 없이 벤투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아예 처음부터 운영하는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별로 없죠 그러면 황의조가 없을 때는 도대체 4-2-3-1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지를 하는데 원톱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게 가장 어찌 보면 뜨거운 이야기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자리에는 조규성과 김건희를 일단 뽑아놨어요 황의조 선수가 없는 자리에 김건희 선수를 뽑은 거죠 그런데 지난달 황의조 선수가 없을 때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조규성 선수가 전반전에 원톱으로 나왔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전을 봤을 때 황의조 선수가 벤치로 빠지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시켰는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출전하니까 경기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에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뛰는 경기가 좀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오케이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황의찬 선수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국가대표팀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보니까 황의찬은 지금 울바임튼에서도 그렇지만 왼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그게 어울리죠 어울리게 근데 손흥민이 뛰면 손흥민이 왼쪽에 뛰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가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황의찬이 조금은 더 국가대표팀에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필요한데 만약 손흥민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비니까 왼쪽에서 들어가는 그렇죠 그 효과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도 벤트 감독이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선 황의조 선수가 빠진 원톱은 손톱이 일대한 손톱 그리고 조규성 1대한은 첫번째 대한은 손톱 두번째 대한은 조규성 조규성 김건희가 하는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선수는 아무래도 벤트 감독이 조금 더 믿고 있는 선수는 원톱 자리에서 조규성이기 때문에 조규성이기 때문에 조규성에게 좀 문제가 있을 때 조규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서 조규성이 못 나오면 그때 김건희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벤트 감독이 선수를 써왔던 거를 놓고 보면 어리거나 아니면 처음 발탁했거나 이랬으면 바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 김건희 선수가 사실 김건희 선수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은 팬들이 생각하셨던 게 좀 상반기죠 김건희 선수가 득점도 많이 하고 할 때인데 손삼성 막 엄청나게 추구할 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는 조금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상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선수를 파격적으로 정말 최전방에 선발로 배치하는 거는 쉽게 좀 보기 어렵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황희두 선수의 빈자리는 손톱 아니면 조규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우리 안 차장께서 예상하는 베스트 11 베스트 11 전에 UA와 이라크의 몇 명의 주요 선수들이라고 할까요 짧게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때 베트남 국가대표팀 아 그 전력 비디오 분석할 때 조사를 했던 게 있거든요 아 우리 안 차장이 박항서 감독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베트남이 그 UA랑 경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상대 분석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얼마 주셨습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분석하는 거죠 감독님이 직접 분석해달라고 원하시는 장면 그냥 이렇게 편집해서 드리는 그거 저기 전력 분석관들이 유럽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저 그 저기 클럽 감독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때 이제 분석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선수 아랍에미레이트는 알리 마쿠트 아 그렇죠 유명한 선수죠 가장 유명한 선수죠 이 선수가 이 카타르 월드컵 지금 현재까지 아시아 예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록을 살펴보니까 11경기에서 13골 그만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가장 주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케이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카네두 그리고 파비오 리마 그 파비오 리마 브라질 저기죠 귀하죠 이 카이오 카네두와 파비오 리마 이 두 선수가 둘 다 귀화한 선수들입니다 이쪽 그런 식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귀화시켜서 이 선수들이 이 하이라이트나 경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역습으로 나올 건데 역습으로 나오는 패턴에서 이 두 선수의 순간적인 번뜩임 개인 능력들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오마루는 요새 명단에 없더라고요 오마루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이후에 볼 예쁘게 꼬마이 잘 찾는 애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다음에 또 다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뽑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UAE의 그런 특징을 얘기해주셨고 그러니까 개개인들 귀화 선수들이 개인 능력들이 좋다 그런데 이제 UAE의 단점 단점 가장 큰 단점이 제가 이 베트남 그 경기를 볼 때도 그랬는데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이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덤벙덤벙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소유하고 개인기로 막 풀어내려고 하고 나 그거 지난 새벽에 봤어 헨데레바체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들 앞에서 골키퍼가 막 드리블 치다가 실점할 뻔했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측면에 분명 선수가 있는데 중앙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뺏겨서 턴오버가 생기면서 역습을 당하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베트남 국세팀 정리할 때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해서 드렸던 정리해서 드렸던 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너무 볼을 소유하려는 느낌 그리고 이제 개인 능력이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무리한 드리블이 많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UA와 이라크와 싸울 안 차장이 뽑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척전기가 목요일이니까 벌써 이제 3일 뒤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베스트 11 가시죠 한번 네 골키퍼는 김승규 제가 이거 골키퍼는 쫄려고 그랬는데 안 쪼여지더라 김승규가 거의 닭주전 느낌이어서 자 왼쪽 왼쪽은 홍철 아 김준수가 아니고 벤투 감독이 홍철 좋아하더라고요 저 맨날 쪼고가 그러잖아요 벤철이야 아주 좋아해요 아들이야 아들 그리고 샘 백 이제 김용건 선수를 대신할 선수가 권경환 권경환 그리고 김민재 김민재 오른쪽은 오른쪽은 용이냐 김태환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용 선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용이 433이니까 허리 수비형 미드필더는 정우영 큰 정우영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이재성과 황인범 이재성과 황인범 황인범 선수가 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주면서 같이 하겠죠 그리고 왼쪽에 제 생각에 황희찬 황희찬 최전방 공격수에 손흥민 오른쪽은 누가 와요 저는 송민규보입니다 아 송민규로 오른쪽 쉬프트를 쓰지 오른쪽에 가끔 쓰고 또 그 그 송민규를 이제 교체를 할 때 송민규를 가장 높은 순위에 두고 이제 할 때가 많더라고요 교체할 때 그런 걸 보면 송민규들의 스타일이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렀습니다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를 적절히 활용을 하는 거나 김건희 선수를 뽑은 거나 정말 사람이 한결같아 내 스타일 있죠 근데 저는 저는 뚝심 인정해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감독이 그렇게 뭐 주의의 어떤 이런 얘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지 근데 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결과로 증명하면 돼요 결과 못 내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옆 동네 일본 봐 그러니까요 감독이 일단 선집하잖아 선집하고 경기하잖아 먼저 울어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한 이렇게 43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본은 어떻게 플레이오프로 빠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일본이요 쉽지 않죠 에이퍼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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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퍼들끼리